선물, 나태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,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,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누군가의 곁을 내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의 곁에 의지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에 굉장히 제가 많은 따뜻함을 느끼고 공감을 많이 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곁, 우리, 함께, 사랑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